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휴일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나흘째 열대야를 보인 포항 26.3도 등 20도에서 26도 분포였고 낮 기온은 29에서 33도로 대부분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 23에서 26도, 낮 최고 기온은 28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바다의 물결은 0.5에서 2미터로 잔잔하겠습니다